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7년도 6월 3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 삽입하는 문제니까요.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앞 내용이 무엇인지, 뒷 내용은 또 어떨지 파악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읽어보면서요. 어떤 문장 나왔는지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이러한 나왔으면요. 반드시 생각하셔야겠죠. 아, 앞에 나왔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본능적인 교환입니다. 본능적인 무엇인가를 교환한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도와줘요. 뭘 도와주냐면, 그 아픈 쌍둥이가, 자, 아픈 쌍둥이 밑줄 치시고 무슨 생각하셔야 됩니까? 아, 앞에 아픈 쌍둥이가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본능적인 교류가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하는 걸 도와줍니까? 회복하고요. 그리고 다시 그의 건강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괜찮죠? 자, 이 부분 어디쯤 나올지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읽고요. 그 다음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 world, 세상은요. 굉장히 다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장소가 될 수도 있대요. 만약에 뭐 한다면요?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만약에 뭐 한다면요? You give of yourself. 당신을, 당신을 이렇게 준다면요. 헌신한다면. 자, this concept. 이러한 컨셉은 뭐냐면요. 이러한 개념은 뭐냐면요. Became clear to. 아, 굉장히 명확해졌는데요. 누구에게? 아짐이라는 사람에게요. One day, 어느 날. 그가 어떨 때요? 그가 보고 있었어요. 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At an airport terminal. 공항에 관련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While waiting for a flight. 아, 비행기를 기다리면서요. TV를 보고 있었네요. A priest.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 신부님이죠. 성직자분께서 was sharing a story. 그 이야기를 공유했는데요. About newborn twins. 자, twins 나왔습니다. 새로 태어난, 갓 태어난 쌍둥이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어때요? Was it. 아, 여기 나오는 거 뭐예요? 아픔까지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됩니까 이제? 그렇죠. 이렇게 본능적인 교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본능적인 교류 어디까지 봐볼까요? 쭉 내려보면 The doctors finally agreed to try this. 이것을 시도해보자고 했습니다. When the twins were brought into contact with. 자, contact with 밑줄 치시고. 아, 본능적인 교류, 교환하려면 만나야겠죠. 서로 만났습니다. The healthy twin. 그 건강한 쌍둥이는요. 즉각적으로 그의 팔을 그의 아픈 남자 형제에게 감았다고 하네요. 자, 이거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아픈 거 아니까 가서 안아줘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답 5번이겠죠. 그래서 점점 나아졌고요. 이, 미안해요. 이 아이들의 가족들은요. 그리고 and the doctors witnessed. 증명했죠. 증인이 되었어요. The intangible. 만질 수 없는 force. 힘이. of love. 사랑의 힘이죠. and the incredible power of giving. 남에게 자신을 주는 것에 대한 엄청난 힘을 이 사람들이 증명해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겠죠. 자, 우리 주어진 문장 보시면서요. 아까 어땠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 본능적인 교류. 그리고 도왔고요. 그 다음에 아픈 트윈 나왔고 그 다음에 건강을 되찾았다. 이 내용이 다 어우러질 만한 곳이 5번이었다는 거. 아, 선생님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나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 연습하시면서요. 무엇이 나올 수는 있겠다. 예측해 보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